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겹살과 김치로 실패없는 김치찜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김치찜 만들기 시작할게요. 김치찜에 들어갈 양념부터 만들어줍니다. 재료를 넣고 이 양념만 휘리릭 부어서 끓여주면 돼요. 삼겹살은 트레이에 담아 맛술을 붓고 잡내를 잡아주려고 해요. 맛술 2큰술을 넣고 잠시 둡니다. 김치는 취향에 따라 반포기에서 한 포기 정도로 준비해주세요. 양파를 썰어주고 마지막에 넣을 배파와 청양고추를 썰어줍니다. 김치를 넣고 그 위에 삼겹살을 올려 돌돌 말아주세요. 옆면까지 잘 감싸줬어요. 삼겹살과 김치로 반복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삼겹살을 감싸인 김치를 팬에 넣고 삼겹살을 감싸인 김치를 팬에 넣고 물을 부어줍니다. 고글보글 끓으면 양념을 넣고 양파를 올리고 뚜껑을 덮고 20분간 끓여주세요. 삼겹살이 다 익으면 뚜껑을 열고 마지막으로 대파와 청양고추까지 넣어주면 김치찜 완성!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 김치찜 부드럽게 잘 익은 삼겹살과 푹 익은 김치가 만나니 입이 황홀해지는 맛이네요. 밥에 올려 한입 크게 먹으니 밥 두 공기 뚝딱이에요. 맛있는 김치찜 꼭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